네, 차고에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리는데요. 이때 무언가가 문 앞으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지금 보시는 저 동물, 차고에서 키우는 애완 닭인데요.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차고 문을 열었더니 닭이 차고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에 깜짝 놀란 택배기사가 닭을 손으로 붙잡고는 차고 안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택배기사가 닭을 손으로 잡아서 차고 안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이 닭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차고 안으로 데려다주면 다시 택배기사를 따라서 달려나가고 한 번 더 데려다줬더니 닭이 또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한참 동안 닭과 전쟁을 벌인 택배기사. 결국 차고 문을 먼저 내리는 방법을 생각해냈고요. 차고 문이 내려오기 시작하자 닭을 차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간신히 탈출을 막아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아니면은 차고 문을 더 проход한다면 그 차고 문을 더 가사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제 좌측은 이 차고 문을 더 가정됩니다. 아주 강한 내용을 써서 야외적으로 상당한다는 것입니다.